이거를 이거를 뿌려갖고 그래 내가 뿌리는 테니까 너 반 나눠줄래? 나눠자 어? 형 이거를 우리가 보내주고 반 나눠가는 거 어때요?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이리로 보낼게 그지 반 나눠가는 거야 네 야 기퍼 여기? 보내 보내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이리로 보낼게 그지 반 나눠가는 거야 내려갔죠 오빠들 롱스틱 야 저기에 있구나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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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이리로 보낼게 그지 반 나눠가는 거야 네 보내 보내 이리로 보내 계신다 하나 둘씩 줘야 돼 당연하지 우리 나눠 셋이 야 빨리 보내 물 조금 더 해 조금 더 해 반 줘야 돼 소민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내가 물 보냈어 야 야 소민아 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물 보냈어 야 야 소민아 나 안 둬야 돼 야 소민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빨리 갖고 와 할게 야 야 야 야 가구와 가고요 아하 갖고와 갖고와 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야 소민아 왜 그런 거야 오케이 갖고와 갖고와 야 소민아 왜 그런 거야 갖고와 갖고와 야 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가고와 갖고와 야 소민아 왜 그런 거야 오케이 그거 왜 들어갔어? 왜 들어간 거야? 자 오케이 야 그거 나 시원하냐? 소민아 너 그거 왜 들어간 거야? 왜 그런 거야? 왜 그랬어? 아니 여기 왜 들어간 거야 너? 소민이 뭐해? 아 메미가 좋아하네 여보 룩이야 두 개 소민 소민 오 세인큐 오 세인큐 아니 메미는 뭐야? 아니 소민이 계속 줘 아니 메미 왠지 메미 오빠가 맞춰있어 미안했나 봐 아니 메미 와 여기 하나도 없어? 설마 와 이렇게 꼼꼼히 찾았는데 하나도 없어? 그럼 여기 아니 50개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? 열어도 되나? 상관없나? 어 여기 있다 아니 아니구나 맞지 않아?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찾으신 거 있냐고 아니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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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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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 나 얘 야 근데 대단하다 멋있다 와 누가 꼼꼼히 나오지 와우 이스 비유리풀 와우 이스 비유리풀 와우 오우 오우 와우 형 아 거기 아 아 아 메리가 신호를 줬어 아 메리가 신호를 줬어 아 아 메리가 신호를 아 땡긴 메리 어 입으로 아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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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가야지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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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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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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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섬이 물에는 왜 들어간 거야 코인이 있었잖아요 오빠 너 근데 물에 진짜 들어간 거야? 어떻게 맨발로 양말 벗고? 그냥 양말만 벗고 들어가더라고 얘 대단하다 나는 솔직히 저 물에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몰랐어 거기에 무조건 소민이가 들어갈 거라고 난 알고 있었어 소민아 괜찮아? 시원해요 소민이 나는 여기 저기 여기 파키하고 가족하고 무슨 파키하고 와이프가 너 친한 언니 같아 언니 초대받고 놀러 왔어 나이 안 plead는데 나이 안рон 공간이 왜 들어간 거야? 누구게 난 TIM 너도 한찌개